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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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워요 차가운 차가운 냄새에요 인당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아까 그 위에 써있었는데 루야 루야 언니 우리 재밌게 놀아요 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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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맛있다 밥이랑 같이 저희가 5개를 시켰는데 밥이 이만큼 나왔어요 이거는 시금치 시금치 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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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뭔가 하고 시금치 시금치 기름에 비해 시그러운 한국인줄 알 것 같아요 시그러운 한국인줄 알 것 같아요 꼬바로도 나왔어요 꼬바로도 나왔어요 꼬바로 꼬바로 음 음 음 완전 빠져빠져 맛있다 맛있다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볶음밥 시금치 꼬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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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 여기다가 음 멈춰서 콩밥 황밥 황밥 저희는 식사를 끝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네 마파두구 다 먹었어요 맛집 뿌셔뿌셔 배부르다 너무 잘 먹었어요 이제 밀크티를 먹으러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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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왔어요 위치는 제가 구글에서 제일 가까운 데 찾아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어떻게 주문할지 몰라서 이거 달라고 했거든요 소시지를 사러 갑니다 쎄쎄 맛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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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뒤를 돌았어요 저 옆에 왔다가 먹을 거 달라는 건가? 소시지를 사러 갑니다 소시지를 사러 갑니다 애기들 동물이라서 사람을 먹으면 안 될 거 같거든요 어떤 게 좋을지 염분은 최대한 없는 걸로 주고 싶은데 이거 살까 안 먹어도.. 미안해 네 취향이 아닌가 봐 어떡해 미안해 물을 사다 줄까? 야옹아 잘 있어 우리 갈게 우린 가야해 마이탈 가야돼 아 귀여워 귀여워 너무 예쁘다 벌써 솜니라